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처음엔 제3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장 씨는 귀가 조치 후 나중에서야 마포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또 현장에서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중대사고가 아니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팀을 보강한 경찰은 추석 연휴 전에 장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.